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50대 여성이 지난해 1억 8천만 원을 기부했는데요. 이 후원금으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게 됐습니다.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기부자에게 보육원 어린이들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.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문 틀에서 비 오듯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. 천장에는 얼룩덜룩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.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합니다. 아동 40명이 머물고 있는 경남 진해 희망의 집입니다. 여기에다 보육원 규모도 작다 보니 후원금조차 모으는 게 쉽지 않아서 지난 20년간 제대로 된 리모델링조차 못했던 겁니다. 그러던 중 올해 초 이곳에 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. 리모델링은 약 한 달간 이루어졌고 숨이 턱 막혔던 집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. 공부할 때도 편하고 공기도 좋고 아침에 한기시킬 때 이쪽이 잘 한기시키면 공기가 잘 들어와서. 후원금을 선뜻 내놓은 이웃은 시안부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. 지난해 10월 아동과 청소년에게 써달라며 1억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.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게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. 시안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.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. 이런 기부자의 뜻에 아이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도 만들고. 진심을 꾹꾹 눌러 쓴 손편지도 준비했습니다. 하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가 됐습니다. 이따금씩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두어 차례 확인하는 게 전부였던 기부자의 연락이 지난 봄부터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. 이제는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. 결국 아이들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.